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부산시 행정의 중심지역은 바로 연재국입니다. 연재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재국 의회 의장을 지낸 주석수 구청장을 선택했는데요. 오늘은 주석수 연재국청장과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하시면서 이제 좀 많이 바빠지셨을 텐데요. 취임 소감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압도적인 지지와 또 성원을 보내주신 연재국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한숨 돌려하는 이 시점에 물가상승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연재국으로 이끌 구청장으로 뽑아주시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연재국민들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구정현안을 매맬하게 살펴보고 주민과 소통하며 오직 연재국을 위하고 연재국민을 위해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연재국의 새로운 슬로건인 새로운 변화 꿈을 꾸는 연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취임식 첫날 일정을 새벽에 거리에서 청소를 하면서 시작하셨는데요. 혹시 그건 어떤 의미의 시작이십니까? 네, 연재국에서 가장 빨리 새벽을 여는 업무가 거리 청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수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연재국청장 자리에 일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그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일만 쫓지 않고 국민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뚝심 있게 해나겠다는 큰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재국에도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 중요한 순위가 높은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연재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낮아져 문화의가 활동 및 또 수요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충족을 할 수 있는 인포라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재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재국청 부술 주차장 지하를 활용하여 공연장, 지하주차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설계,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 따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시기가 걸리더라도 꼭 건립하여 연재국민의 문화적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에서 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복합센터를 건설하시면서 같이 해결할 방안도 있을까요? 네, 일단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일정에 따라 정한 이전 여부는 결정하기보다는 문화체육센터의 활동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의 사무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부지의 창고를 사무실로 쓴다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문화체육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구청사의 사무 공간 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온천천의 둘레길 연장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쪽으로 연장을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연재구 둘레길 조성은 단순히 온천천 둘레길의 연장을 넘어서 황영산과 배산, 또 온천천 행경타운 등을 원형으로 아우르는 구역별 특색 있는 테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길, 막길, 또 상징길인 황영산길, 다양한 축제와 또 여러 가지 테마를 갖을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연재구민의 특색을 만들어서 둘레길을 조성하려 합니다. 네, 구청장에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앞선 사업들을 좀 이어가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테마길 조성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역 예술인들 작품과 또 판매 문화 공연 예술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사업은 먼저 도시 재생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거제 4동, 연산 3동, 연산 8동에서 진행 중인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대상기를 추가로 발급하고 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 맞춤형 도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임기 4년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임기 동안 이 사업은 꼭 하고 싶다. 그런 욕심 내고 계신 사업은 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누구나 욕심 내는 분야는 많습니다마는 저는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어우러진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쉽지 않지만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창구를 단일화하고 또한 소설 마케팅 또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보화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일자리 등 확대해서 연재국 취업 창업 준비 비전과 또 건립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 역시 말씀드린 대로 연재문화복합센터, 연재구 틀레길, 또 비롯해 고분군, 배산성지 등을 배경을 해서 배산역사문화단지 조성해서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은 정말 자칫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으로서 항상 주민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경청하여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연재구민 여러분, 우리 800년 공무원과 우리 협업하여 연재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살만한 연재구를 만드는데 또한 청년들이 꿈을 여는 연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800년 공무원과 함께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연재구민들을 위해서 최선과 또 공무원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현경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약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